안녕하세요. 저는 연수아 장애가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킹덤 러쉬 3화입니다. 시작! 솔로3 킹덤 러쉬 3화 네, 지금 이마케나 폐쪄,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628이네 은빛나무의 숲 이, 이거 하다가 말았죠. 시작하겠습니다. 고고, 렛츠 로우 킹이긴 있네 킹덤 설스 네, forever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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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był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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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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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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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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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rock. Anda Ole 친구. 무시무시 약하죠 뭔가 무시무시한 애가 나타날 것 같네요 비전 오 뭔가 무서워 죽을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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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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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엄청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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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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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여기서 무서운 얘가 나타날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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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